안녕하십니까 5분경제 및 주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장관회담 후에 전반적으로 다시 하락을 시작하고 있네요. 오늘의 후원은 우가인님, 감자의 반환 택님, 개와 늑대의 시간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유가 하락의 원인은 우크라이나 효과 덕분이죠. 게다가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라크가 증산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오페플러스에서 추가 증산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IEA 비축류 추가 방출도 진행 중이죠. 이것들이 한꺼번에 진행되다 보니까 유가가 급락을 했었죠. 게다가 비철금속,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많은 말이 있는데 그러자 공급사들이 벌써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리튬 업체는 생산량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LG에너지솔루션도 공급을 받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가장 급등했던 비철금속은 니켈이죠. 니켈이 세계 최대 생산국은 인도네시아입니다. 물 들어오니까 노를 젓는다라는 말이 있죠. 올해 안에 39만 3천에서 40만 톤 정도를 증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0만 톤을 추가로 증산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사실 공급량도 더 늘어납니다. 이게 수교와 공급 법칙이 만나는 이유죠. 그래서 가격이 주구장창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금속 같은 원자재들은요. 그래서 원자재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의 반발작용으로 오히려 이렇게 생산량, 공급량은 늘어나는데 그에 대비해서 만약에 이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면 수요량은 갑자기 확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가격이 급락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모계일 아시아 정신은 전부 다 급등을 했습니다. 석유 급락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만 주가가 하락했네요. 대부분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일본이 가장 큰 상승, 그 다음에 대만, 한국 순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더 상승할 수도 있었는데 선물 옵션 만기 영향으로 좀 눌렸죠. 아깝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포지션에 맞췄습니다. 제가 2680 정도, 만약에 거래량이 많으면 2730 이상도 가능하지만 거래량이 적으면 2680 정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와 2680에 딱 붙여놨죠. 왜 그러냐? 거래량이 매우 적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저항선이 890, 2차 저항선은 900 그리고 거래량이 많으면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889. 첫 번째 1차 저항선도 넘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깝죠? 이럴 때 거래량이 좀 싫어지면서 선물 옵션 만기가 아니었으면 아무래도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 사람들이 좀 겁을 먹고 거래를 하지 않았죠. 그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랬으면 좀 더 올라갔을 텐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휴전 협상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가 기대를 모았는데 왜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굉장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죠. 나토 가입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점령 중인 지역의 독립을 인정하겠다. 이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첫 번째 외무장관에서 회담을 했는데 여기는 진전이 없이 그냥 종료가 됐습니다. 어디는 결렬됐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결렬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협상은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외무장관의 첫 번째 휴전 협상은 진전이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실망감이 근데 좀 많이 퍼지고 있네요. 유가는 다시 상승하고 있고 비철금속 식량 등도 다시 다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인은 바로 진짜 어제 올라간 것만큼 바로 다 빼고 있습니다. 이래서 코인 투자가 무서운 거죠. 코인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비트코인조차 이러니 제가 사실 코인을 투자하지 마시라고 말리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시면 코인은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스리를 즐기고 싶다. 난 전재산을 갖고 스리를 즐기겠다. 뭐 이런 분이 아닌 이상은 별로 이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원달러 환율도 약간 반등을 하고 있죠. 하루 만에 분위기가 다시 차가워집니다. 쌀 싸다. 뭐 싸다. 싼 분위기. 이런 느낌이 좀 약간 드네요. 우려했던 것처럼 유럽 시장이 열리자마자 다 줄줄이 마이너스. 새벽에 글쎄요. 반등하려나. 반등하길 바라는데 지금 미국 시장도 마이너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나스닥 선물이 S&P 선물도 마찬가지고 야간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마이너스로 개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우리는 밤사이에 어디서 좋은 소식이 들리면 양봉을 세우고 반등을 하길 바라야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역시 마찬가지로 쭉 빠집니다. 좋지가 않죠. 저 이러면 쎄 하죠. 마이너스 0.74%. 목요일 날 근데 우리가 선물 옵션 많기 때문에 상승을 더 했어야 되는데 상승을 못 했잖아요. 그거를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금요일 날 우리가 하락 시작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감안해서 너무 과도하게 빼면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 하락은 좀 약한 조정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만약 하락 시작한 다음에 양봉을 세우고 딱 올라가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기대 또 해볼 만한 거고요. 또 게다가 한국은 대선의 불확실성이 사라졌죠. 대통령이 정해지면서 어떤 쪽으로 갈지에 대해서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는 사실 급락보다는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바닥다지기를 하면서 다시 반등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